2018년부터 약 7년간 필리핀과 국내 사무실을 두고 1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2명과 2023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와 국내 사무실을 두고 약 18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7명 등 2개 사이트 운영 조직 총 29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이트 운영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원별로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휘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분관계에 있던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합의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현지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여 현장을 단속한 뒤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공유하면서 공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경기남부청을 비롯하여 현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과 실시간 소통하며 공조 역량을 결집하였고 경기남부청은 150억 원 상당의 도금 장부 및 현장 사진 등 수사 자료 확보를 통해 현지에서 단속된 피의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내 피의자들과의 공모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다수인 피의자와 단속 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 등 다량의 증거물들을 일시에 인수하기 위해 합동송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합동송환은 한국 베트남 양국 경찰이 각각 같은 시간대 운항하는 자국 항공편을 이용하여 피의자와 증거물을 국내로 이송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재집결하여 국내 수사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청의 국내 수사는 금물살을 타게 되어 피의자들의 진술 및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자본투자자 겸 관리책이었던 상부 조직원 3명, 국내 운영팀 및 홍보팀 조직원 9명 등 총 12명을 2주에 걸쳐 추가로 검거하는 등 운영자 전원을 일망타진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이트 검거 사례 외에도 최근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도주 피의자 송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범행을 하여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